해운대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상가 한계시를 사들인 한 법인이 한계층을 123개로 쪼개서 분양해 신규 입주자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해운대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가가 120여개가 추가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조합원 분담금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123개로 분할된 상가는 이미 26개실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운대구의 회는 해운대구가 현장 확인 없이 상가 분할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상가가 한계가 123개로 쪼개지면서 지금 176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럼 176개의 반인 적어도 87개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하상가가 다 반대를 해버리면 아예 재건축이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해운대구는 상가 분할 허가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운대구는 상가 분할 허가 부분에 따라서